북극발 냉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 경부가 내려진 한라산 위스오름은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2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기온은 낮에도 오르지 못해서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강해서 낮에도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현재 제주 전 지역에는 강풍과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눈이 오고 있는데요. 찬 공기가 강해지는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또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산지에는 최고 30cm, 그 밖의 지역도 최고 1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터라 도로가 미끄러운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한기가 조금 약해지는 일요일 오후부터 차차 약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북부와 서부 0도, 남부 영하 1도, 동부는 영하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북부와 서부가 3도, 동부 2도, 남부는 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일요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최고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매서운 강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반부터는 낮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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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